반갑습니다. 입문특강입니다. 입문특강은요. 화학1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학교 때 놓쳤던 개념을 정리를 해주는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.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 개념을 좀 많이 놓쳐서 화학1 과목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. 그런 분들을 위한 입문을 위한 특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강좌 내용이요. 굉장히 볼륨이 작고요. 가벼운 형태로 제공이 될 거라서 빠르게 완강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자 먼저 구조완성 개념편을 들어가기 전에 혹은 선생님 제가 고1, 2입니다. 이제 곧 내신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내신 완성 오늘의 화학을 공부할까 합니다.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조금 더 매끄럽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입문특강 들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구조완성 개념편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더 쉬운 화학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개념편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. 그런 분들을 위한 입문특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자 우리가 입문특강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이요. 선생님 저는요. 아직까지 원자, 원소, 분자라는 그 개념이 너무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들 정리를 도와드릴 거고요. 여기에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 정수배 처리까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정말 화학원 물질의 양을 매끄럽게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강의가 될 겁니다. 자 주교의표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고요. 그리고 중학교 때 놓쳤던 금속결합, 이온결합, 공유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 거고요. 루이스의 구조식을 공부를 한 다음에 화학원 교과 과정으로 가게 되면요. 굉장히 분자의 구조, 3단원을 편안하게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루이스의 구조식 같이 공부하고 갈 거고요. 그리고 고난도 문항은 분명히 출제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될 거다. 화학반응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있다. 그래서 입문특강에서 공부를 좀 하고 간다면 굉장히 매끄럽고 수월하게 화학원을 좀 더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다라는 형태로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입문특강을 듣고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하실 거거든요. 강좌 내용이 다 짧게 짧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꼭 완강을 하고요. 아까 말씀드린 새 강좌로 가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실 겁니다. 1강에서 뵐게요. 1강에서 뵐게요. 1강에서 뵐게요. 1강에서 뵐게요.